아무것도 가보겠습니다 어미들 앞에 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노래를 시작할 때 무조건 몇 번 두 번 때리고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미들 보세요 음악이 아무것도 들어가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무것도 하나 둘 셋 넷 박수도 때리지 말고 한 번 서보세요 아무것도 소리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멈췄을 때 소리가 붙으면 안 돼 그냥 입을 딱 봉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아무것도 1조 하나 둘 셋 넷 아무것도 아 그래요 아 예예예 잊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손을 때릴 때 아무 소리야 하나 둘 셋 넷 아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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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내자고 벌써 이렇게 1분이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필요없어 필요없어 적어보세요 필요없어 시작 필요없어 자 여러분들 필요없어 한번 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필요없어 자 한번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필요없어 우리 어머니 한번 손 좀 풀어보세요 어머님은 수갑을 너무 오래 채우고 있어요 이 앞자리에 앉는 자리는 로얄식이라는거 아셔야 돼요 채야 앞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쭉 가지고는 저하고 따라할 사람은 앞에 앉으세요 아니면 뒤로 가야해요 왜 그래야 나중에 초대가서 모으면 앞자리는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어머님들 그래야 재미있지 앞에 앉았는데 니 해봐 이러면 저도 재미없고 초대가서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앞자리는 로얄식이라는거 알고 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 자 두 번 아무것도 한 번 필요없어 자 그런데 당신이 할 때 또 두 번 때린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사랑이면 돼 손 때리는거 나중에 할게 당신의 시작 당신의 당신이니까 손이 나갑니다 시작 당신의 당신의 사랑이면 돼 하고 감정을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자 두 번 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당신의 사랑이면 돼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오겠습니다 준비 박수 하나 둘 셋 준비 준비 자 두 번 두 번 아무것도 한 번 필요없어 두 번 당신의 사랑이면 돼 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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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집에 가서 이것도 써먹을게 생겼네 아무것도 필요없어 여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여러분 해주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? 자 자 노래 출발하겠습니다 노래 틀어보세요 어쩌다 사랑에 빠져 어쩌다 어쩌다 자 1번 시작 어쩌다 1번 시작 어쩌다 2번 어쩌다 시작 어쩌다 1번 어쩌다 2번 어쩌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머니들 어쩌다 사랑에 빠져 1번 어쩌다 사랑에 빠져 1번 이래야 이게 감정이 살지 않을까요? 그래 18살이죠 그냥 다 산 것처럼 99세처럼 어쩌다 이러지 마시고 감정을 집어넣으세요 자 두 번 때리고 시작 어쩌다 사랑에 빠져 자 여러분들 두 번 때리고 어쩌다 사랑에 빠져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내 정에 울지요 쳐 보세요 내 정에 울지요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내 정에 울지요 시작 내 정에 울지요 그럼 어쩌다 두 번 시작 어쩌다 사랑에 빠져 내 정에 울지요 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보세요 두 번 어쩌다 어쩌다 사랑에 빠져 내 정에 울지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사랑이 병이 되었네 사랑이 시작 사랑이 사랑이 살아 길어요 시작 사랑이 뭐가 됐대요 병이 되었네 자 사랑이 할 때 두 번 때리세요 시작 사랑이 병이 되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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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대 어쩌나 사랑에 빠져 애정에 울지요 사랑이 병이 되었네 감사로 받아주세요 준비 아무것도 안 돼 두 번 땡기고 남순이 애정 안 하리면대 두 번 땡기고 하나하나 사랑에 빠져 애정 두 번 땡기고 사랑이 병이 되었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들은대로 시작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? 자 앞에께 낮고 뒤에께 높아요 이러지도 자 손을 내려보세요 시작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차이를 둬야죠 시작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작 이러지도 저러지도 잘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한번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거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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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세요 정긋난 약을 내게 주세요 시작 정긋난 약을 내게 주세요 자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정긋난 약을 내게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시작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결국은 그 끈이 어떨거같아요 끊어질거같은거야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끈짜리 끊어질까봐 거기 끊어야돼 여러분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하면 이거는 90점짜리에요 저 보세요 자 보자 그 사랑의 끈을 그 사랑의 끈을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시작 그 사랑의 끈을 그렇게 해야해요 이게 노래가 그래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1조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이렇게 좀 하세요 2조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아아 이어졌잖아요 여기는 땅땅땅땅땅땅빵빵빵빵 정확하게 끈을 1조 다시한번 2조에서 보여주세요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들으셨죠? 2조 시작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렇게 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런데 그 다음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시작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는 놓지 않으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시작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네 앞에 거는 끊어질까봐 그 끈이 사이가 벌어지고 끊어질까봐 여기는 놓지 않으니까 이어서 부른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이 아하 앞에 끈은 끊어주고 놓치는 놓지 않으니까 이어간다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앞뒤가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변화해 손 잊지 말고 그 사랑의 끈 고마워 어머님들이 이걸 안하고 입으로만 하니까 이런라 자 갑니다 손 하나 둘 셋 넷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이렇게 가슴아 불꽃 시작 이렇게 가슴아 불꽃 1조 2조 손으로 아 저 둘 다 틀렸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가슴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왜 손바오가 틀렸냐 아플걸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아 불꽃 아 불꽃 했는데 가수는 이렇게 가슴아 불꽃 아를 어떻게 해요 아 시작 아 시작 11 3 2 1 2 1 2 3 1 2 2 3 2 2 3 4 5 5 2 2 3 4 1 2 이제 다 왔습니다 어머님들. 자 이제 마무리 치셨습니다. 자 2개의 정끝는 날이 있다면 자 3개의 정끝는 날이 있다면 앞에는 남고 뒤가 올라가 그럼 낮으면 무조건 손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알긴 안심해 그래서 몸이 뒤에 건 더 세게 나가고 앞에 건 조금 낮게 감정 시작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자 1조 저에게 시작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2조는 안시킬게요 여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 넷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이런데 다른게는 몰라도 정할 때만 손이 시작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그러니까 몸이 나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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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정끝는 날이 있다면 진짜 맨 마지막 마무리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1조 시작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자 2조 시작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1조 2조 잘했는데요 하나 하자면 누가 내게 누가 내게 누가 내게 이건 95조 누가 내게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뒤에 개와 요를 올리세요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이래야 정 끊느냐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하나 한번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준비 자 동봉 아무것도 한 번 필요없어 두 번 당신의 사랑이면 돼 두 번 내리고 어쩌나 사랑에 빠져 내 정에 울지요 한 번 내리고 사랑이 병이 되었네 사랑이 병이 되었네 헤이 이렇게 가슴 아픈 걸 하나 둘 셋 정끗 능력이 있다면 정끗 능력이 있다면 한 번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우 사랑의 여성가 Love 사랑의 여성가 Love 사랑의 여성가 Love 어쩌나 사랑에 빠져 내 종이 울지요 사랑이 병이 되었대 믿어지도 저러워지도 못할 거라면 사랑에 정끝낸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을 끊지 않아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안 불거리는 나 둘 셋 정끝낸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안 불거리는 나 둘 셋 정끝낸 약이 있다면 정끝낸 약이 있다면 다시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박수 손이 질러